애니메이션 업계의 꿈의 스튜디오 VCR Works의 작업과정을 가감없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VCR Works입니다. 저희는 슈퍼셀의 브로스타즈 시리즈를 비롯해 BTS, RM, 삼성, JTBC 등과 협업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감성으로 커머셜, 뮤직비디오, 창작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저희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까지 약 100여 편 이상을 작업해온 저희만의 노하우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팅 스킬부터 마지막 완성도를 더해주는 최종 합성과 편집 비결을 막힘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적이 없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 구상부터 애니메이팅, 최종 합성 및 편집까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단계별로 직접 만들어 보며 세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모두 익혀볼 수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의 A to Z를 경험하고 초심 잘하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까지 완벽히 대비해보세요. 저희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VCR 웍스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